김영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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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좋지 않은 흐름들을 이번 1분기가 지나가게 되면서 악재들은 모두 반영을 하고 가격까지도 다 반영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평가 실적주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잘 나오고 부활하는 형태를 취해주면서 이러한 실적주들이 잘 받쳐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주들도 함께 기대감을 받쳐주는 그러한 시장의 형태가 이번 주에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수익을 챙겨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한 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다음 주는 어떨까요? 다음 주는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이 조금은 쉬어갈 확률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시장의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고 미증시도 이틀 연속 쉬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우리 시장 또한 잠시 쉬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장도 잠시 인플레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코스피 2750 부분에서 저항선 부분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한 상태죠. 때문에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소폭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말씀드렸듯 기대감과 우려감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 빅스텝에 대한 압박이 이번 주 중반을 조금 지나가면서부터 지나가면서부터 시장이 차츰 차츰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정도가 지나고 이러한 소폭 조정을 다 반영을 완료했을 때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시 한 번 실적주와 성장주 모두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다음 주 시장의 흐름은 주 초에는 조금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으나 다시 한 번 자리를 잡고 반등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흐름이 좋았는데 다음 주는 약간은 좀 쉬어갈 것이고 다음 주는 저녁 후 강이 될 것이다. 주 후반에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네요. 그럼 이제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원래 투자 관점, 트레이딩 관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물론 완벽한 동의원은 아니겠지만 투자 관점은 중장기적인 그리고 또 트레이딩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눠서 먼저 투자 관점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한 템포 쉬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투자의 관점으로 적절한 종목들은 역시나 실적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주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상당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 동시로 같이 쉬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쉬어갈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는 오히려 눌림목 매수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파운드리 쪽에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파운드리 관련주, DB 하이텍이나 혹은 PCB 기판 관련주들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잖아요. 코리아 서피트나 혹은 신택 대전자 등등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올 만한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강조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아무래도 2차전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차전지 생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원가에서 판가로 슬슬 전가가 될 것이라고 이러한 어느 정도 시장의 원자재 부담을 덜어내는 이슈들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생산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재 부품주들이 점차적으로 투심이 개선되면서 여전히 실적이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때문에 지금 소재 부품주 쪽으로도 계속해서 원가 부담을 대체하기 위한 이러한 어느 정도 일환으로 해서 가치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시장이 눌러주는 형태를 보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투자의 접근으로 시장에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무난하게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실적주들이 다시 한 번 눌린 매수 기회를 줄 것이고 그러한 눌린 매수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저점에서 다시 한 번 투자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번 주까지는 무난하게 이 실적주들이 상승이 잘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한 차례 수익을 챙길 만한 기회를 줬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이러한 실적 기도를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비중을 확대하고 매수하는 구간으로 활용을 하면 투자의 관점도 좋은 수익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기판 2차 전지인데 여기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소부장 위주로 보시는 거세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주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의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상승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먼저 상승이 나와줄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좋은 대형주들이나 혹은 소부장 쪽 말씀 주셨듯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때문에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눌림은 매수기회로 활용을 하면 무난하게 수익이 잘 나와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 짧은 관점에서 다음 주에 접근해 볼 만한 것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역시나 시장이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조정이 예상이 되지만 여전히 순환매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오늘만 해도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엔터 쪽, 리오프닝 쪽 여러 가지 섹터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또 새롭게 자금이 투입된 그러한 섹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리 가격 급등의 전선주들 오늘까지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5G 업한 개선이 기대가 된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큰 상승이 나와주고 큰 자금이 투입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5G 관련주들도 트레이딩에 접근하기 좋은 그러한 업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라서 현재 오늘 시장의 TJ미디어나 제주맥주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시장이 다음 주에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구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재 관련주들도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관련된 종목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세를 냈고 5G도 이번 주에 좀 주목을 받아서 다음 주까지 그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유효한지 아니면 다음 주는 좀 새로운 종목군을 봐야 될지 트레이딩에 적합한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세요. 다음 주 트레이딩하기 좀 유망한 섹터는 역시나 이제 5G 쪽이 이번에 크게 자금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5G 쪽에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하게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5G는 반드시 시장에서 한 차례 다시 한 번 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제 인수위에서 이 양자 기술에 대한 정책을 이제 내놨습니다. 양자 기술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이 양자 기술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슈퍼 컴퓨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또 이제 해킹이 이제 조금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안 관련주들로 이제 연쇄적인 수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안 섹터도 이제 트레이딩에 이제 좀 유리한 그런 섹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금방철강 이제 철강 관련주가 이제 좀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금방철강뿐만 아니라 철강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자리를 아주 잘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더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5G 정책들을 필두로 한 이런 이제 보안 섹터, 원자대 섹터 등등 여전히 순환이 나올 만한 섹터는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시장의 인플레 압박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순환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트레이딩이 가능한 섹터들은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투자와 트레이딩의 이상적인 비중 몇 퍼센트씩 해야 된다고 보세요? 투자의 비중은 아무래도 60% 정도로 그리고 트레이딩은 대략 한 40%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해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관점을 나눠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는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크게 수익률을 노리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이제 예를 들기 좋은 거는 이제 이 워렌 버핏이라는 이제 가장 유명한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에 무려 10조를 쏟아부었죠. 그만큼 내가 확신을 할 수 있고 내가 비중을 크게 넣으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으로 접근을 하는 게 투자의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좀 자금을 이제 계속해서 조금 꾸준하게 밀어넣는다. 저금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밀어넣으면서 수익률을 크게 노리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비중을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계속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나가는 그러한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게 하지만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캐시카우로 설정을 해서 비중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백억 정말 이제 주가가 이제 10배가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와주든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잘 챙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비중은 투자 쪽에는 좀 더 이제 깊게 진행을 해주시되 이제 트레이딩과 함께 비중을 이제 캐시카우로 이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떤 시장에서는 수익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혜율 전문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중은 6대 4였네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 그리고 또 자금의 성격 자금이 또 시간이 한정된 자금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짱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오늘 짱 큰 그림은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는 시장 하지만 순환매는 강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